지금은 대권을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변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민주당과 야권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입니다. 오늘 승리를 승리로 한지 않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명령으로 한고 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민주개혁 진영이 새롭게 하나로 뭉치는 작업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는 엄시락 비치락하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 출구조사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보다 좀 표차가 좁혀졌고요.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서 좀 신경이 어떠셨습니까? 네. 워낙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으로서 이곳 분당에서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에 대한 열망 우리가 변화를 앞서서 선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리고 고맙게도 이곳 분당의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 호응을 해주셨고 적극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승리를 미끄러주신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대로 우리 사회를 바꿔가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으로 알고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 일치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